1. 반도체 증착 공정 장비 분야 패스는 반도체 증착 공정 장비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로 국내 핵심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는 현대 기술과 전자제품의 핵심 요소로 반도체 생산 업계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제조 과정의 핵심 부분인 증착 공정에 대한 수요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테스는 다양한 측면에서 투자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테스는 증착 공정 장비 분야에서의 국내 4대 장비 회사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4대 업체는 테스, 유진테크,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테스는 CVD 화학 기상 증착과 식각 장비를 주고 공급합니다. P-CVD 화학 기상 증착 장비는 웨이퍼 표면에 원료가 되는 가스를 공급한 뒤 열과 플라스마를 이용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산화막과 금속막 등을 증착시키는 장비입니다. 랜드 플래시 제품의 단수가 128단에서 176단으로 높아짐에 따라 CVD 장비의 필요 대수가 많아져 반도체 업황 반등 시 구매 대수 증가 예상됩니다. 식각 장비는 식각 공정 후 파티클 세정하는 장비로 불화수소 가스를 사용해 웨이퍼 표면에 산화막을 선택적으로 깎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플라스마 식각 장비보다 웨이퍼 표면에 충격을 적게 주고 산화막만 깎아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스는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요구사항과 기술적 도전 과제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테스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증착 공정 분야에서의 최신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테스는 중요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제적인 산업으로 다양한 지역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테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고객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제적인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수익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증착 공정 장비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스는 기술 혁신, 글로벌 확장, 고객 중심 접근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테스는 증착 공정 장비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 글로벌 시장 확장,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테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